만참의 시각이다 아우 예측 갱승이냐 설마 탑 존나 존망이네 더블킬 아이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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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아 아 아 정화 없는데 방풀 수발련 아 패시브로 아 아 아 아 존망이다 이번판 탁동 어떻게 막냐 이거 나들 잘리면 안되는데 지금은 아 아 아 아 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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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뭐냐 제발 아 자르만 가면 안됐었다니까 에쉬 자꾸 뭐해 에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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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구 때려 이 미친 잘해봐라 이 미친새끼야 오 이거 자 잡는다 밴 잡는다 밴 잡는다 밴 잡는다 오케이 나이스 아리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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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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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먹어 아리온다 아 뒤졌다 저거 오 야 빼라 넌 빼라 잘 빼라 잘 빼라 잘 빼라 잘 빼라 이 정도면 이기네 이리 어 아 아 아 지랄났네 아 진짜 지랄났어 마나도 없는데 지금 아리온다 아 아 뭐해 이거 아 아 존망이다 이거 카시가 너무 잘했어 이거는 아 너무 갑작스럽이다 딸피여가지고 아 아 대체사폭나와서 이제 괜찮을게 아 야야야야야 바로는 못 막았어 바로는 막았어 아 베인 미친새끼가 아니 베인 뭐해요 진짜 앞구르기 아니 베인님 앞구르기 뭐해요 아 게임 한방에 적살나네 아 좀 잘 좀 해봅시다 아 이길만한 게임인데 야 너 텔레포트 쓰는데 저 텔레포트 누구지 카시 야 카시 온다 아 씨 진짜 아 땡 끝났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이거 그냥 바론가지 아 제가 애쉬하는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답다 아 카시가 아드캐리 한거지 아 아 카시가 아드캐리 한거지 이거 어떤거? 바론스티디오 아 아 아 아 아 저만줄 알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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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